햇살의 책장 햇살 한 줄기에도 감동할 수 있다면 당신은 매일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다른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비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들어가는 말 당신은 감동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나뭇잎을 따라 햇살이 쏟아져내린다. 유칼립투스 나무 아래에는 그늘이 한 점도 없다. 청록색의 질긴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햇빛을 향해 몸을 굽힌다. 페퍼민트와 흡사한 옅은 향이 난다. 나뭇잎 사이로 푹신해 보이는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다. 캠퍼스 교정에 있는 유칼립투스 나무들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키가 큰 종이라고 한다. 높이가 대략 60미터 가량으로 그 광경이 압도적이다. 나무 아래에는 한 그룹의 학생들이 서 있다. 학생들은 머리를 뒤로 젖히고 나무를 올려다보고 있다. 한편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나무를 등지고 칙칙한 학교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 두 그룹의 학생들은 모종의 실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1분 동안 각각 나무와 건물을 관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때 누군가가 설문지와 펜을 하나름 안고 학생들 쪽으로 걸어오다가 발을 헛디뎌 펜을 떨어뜨린다. 실험 참가자 여럿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만 이 역시 실험의 일부라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과연 어떤 그룹의 학생들이 더 많이 도와주러 달려갔을까? 아름다운 나무를 올려다보고 있던 학생들이었다. 이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 바로 감동을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실험 결과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작은 존재라고 여기며 자신에게 덜 집중했다. 또한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어떤 일에 대해 자신에게 그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특권의식도 내려놓을 줄 알았다. 게다가 건물을 보고 있던 실험 그룹보다도 더 낮은 액수의 보상을 원했다. 연구자들은 감동과 친사회적인 행동 사이에 뚜렷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1분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감동이 이토록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니 놀랍지 않은가?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것 감동은 여러 형태로 찾아온다. 석양을 보면서 숨을 삼킬 때 쌀쌀한 겨울날 웅장한 산 꼭대기를 볼 때 엄청나게 높이 뛰어오르거나 아주 빨리 달리는 사람 혹은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들어올리는 사람을 보고 놀랄 때 그레타 툰베리의 열정이나 달라이 라마의 따뜻한 마음에 영감을 받을 때 자신의 기분을 한껏 끌어올려주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축구 경기장이나 콘서트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을 때도 찾아온다. 갓 태어난 아기의 눈을 들여다볼 때 어른이 되어 결혼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다. 감동은 아름다운 것에, 불가능한 것에, 거대한 것에, 또한 자그마한 것에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키는 모든 것에 깃들어 있다. 시인 보들 말름스텐의 표현을 빌리자면 맙소사인 셈이다.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지만 이때 느낀 감정에 대해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감동은 자명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감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같이 그래서 감동이 대체 뭐지? 라고 되물었다. 대체 감동이란 뭘까? 진짜로 어떤 것일까? 우리는 감동을 경험하기 위해 그 고향된 감정이 왜 기분을 좋게 만드는지 알기 위해 많은 시간 동안 논의를 거듭했다. 감동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 유일무이한 감정이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감동은 장점으로 가득한 황금알이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감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유익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감동의 효과는 놀라울 정도이며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이지만 충분히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더 건강하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주의 깊다. 더 현명하다. 더 창의적이다. 더 이타적이다. 더 친절하다. 더 관대하다. 더 친환경적이다. 다들 한 번쯤은 감동을 느껴봤을 것이다. 기억도 나지 않는 시절부터 말이다. 이 감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우리를 조금 더 이타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몇몇 학자들은 세상에 더 많은 감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삶과 연결된 사소한 것들을 잠시 접어두고 모든 사람에게 최선인 것을 살필 때 다음 세대 그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 같이 힘을 합쳐야만 한 발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환경과 기후 문제를 대할 때처럼 말이다. 또한 감동은 우리가 삶에 더 크게 만족하도록 만든다. 사람들은 감동하면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는데 이때 자신에게 실제보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황홀감을 경험하고 나면 더 많은 선택지를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의 주변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며 항상 정답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여러 연구에서 이러한 경험이 신체의 염증을 줄여준다는 사실도 입증했다. 감동의 효과 감동은 단순히 노을을 바라보며 넋놓고 있는 게 아니다. 치유, 공감, 유의미함, 소속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감동한다. 출산이나 장엄한 그랜드캐니언 관광 같은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을 통해서만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감동할 수 있다. 사람이라면 모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몸을 갖고 태어난다. 어떻게, 어디에서 느끼는지는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몸을 갖고 태어난다. 만약 아직 모르겠다면 이제부터 발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리가 감동을 잃어버린 이유 현대인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을 만큼 오래 멈춰서 있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급급하다. 일상 속에서 최대한 숨 돌릴 틈을 내려고 노력하지만 기저귀 갈기, 연금 신청, 할 일 목록 체크하기, 집안일 등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회복조차도 해야만 하는 일, 보여주기 위한 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요가, 명상, 트레이닝, 수면, 파워워킹, 호흡법, 올바른 식습관. 대체 이것을 전부 해낼 시간이 있기는 한가? 다음 미팅 시간에 맞춰서 달려가는 동안에 휴대폰에 콜을 받고 있는 동안에 숨쉬기 힘들 정도로 벅찬 감동의 순간들이 일상 속에서 우리를 지나쳐간다. 현대인은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1을 휴대폰을 들여보는데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여러 사회적 여건 때문에 직접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셈이다. 2015년 세계가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개인주의가 강하며 세속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나라다. 흡연, 음주, 과체중보다 훨씬 더 위험한 비자발적인 고독이 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술이나 음악을 즐기거나 주말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무언가를 소비하는 데 시간을 보내느라 바쁘다. 한마디로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나 측정할 수 있고 과시할 수 있으며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쫓다 보면 우리 삶은 손쉽게 빛이 바랜다. 이 틈을 타서 스트레스가 삶을 장악하면 감동은 끼어들 자리를 잃고 만다. 스트레스 금지 구역 우리는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잠시 멈춰 숨 돌릴 틈을 그리워한다. 이제 우리 삶 속에 감동을 위한 큰 자리를 마련해 줄 때가 왔다. 틀에 박힌 일상 속에 활력을 불어넣을 때가 온 것이다. 더 많이 감동받고 그 결과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감동의 가장 좋은 점은 감동의 가장 좋은 점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호사라는 것이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기분이 고향되는 경험을 하면 된다. 그렇게 숨을 돌리다 보면 시선이 좀 더 부드러워진다. 심박수가 내려가고 호흡이 차분해지며 스트레스의 수치가 떨어진다. 물론 감동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결할 유일한 치료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번아웃, 스트레스,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에어백인 것은 분명하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재충전할 기회이자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하는 도구로서 감동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감동을 느끼는 순간만큼은 스트레스가 차단된다고 생각해보자.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마음챙김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만난 한 학자는 감동을 자동화된 마음챙김이라고 했다. 우리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 책을 읽기에 앞서 우리는 호기심이 발동해 감동을 쫓는 여정을 시작했다. 여러 곳을 방문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났으며 책과 논문을 읽고 강연과 팟캐스트를 들었다. 그렇지만 이 금광을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이 책의 내용과 구성을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감동에 대한 연구는 고작 20여 년 전에 시작되었고 학계에서는 비교적 신생 분야이다. 감동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여전히 성장 중이다. 지금까지 이뤄진 연구들도 감동의 효과를 확실히 입증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연구도 필요하다. 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 얼마 안 되는 어떤 부분은 고작 한 건에 불과한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게다가 스웨덴에서 연구한 것은 한 건도 없으며 대부분 미국, 중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에서 진행한 연구들이다. 신생 분야라는 말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의 내용이 매우 흥미롭고 잠재적 이점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우리는 감동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부분 심리학 및 행동과학 분야의 선구자이자 선지자들이다.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데커 켈트너 심리학 교수다. 그는 삶에서 감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발견하는데 누구보다도 큰 기여를 했다. 긍정적인 감정 전반은 물론이고 특히 감동 분야의 전문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켈트너 교수는 공감, 경이로움, 사랑, 아름다움과 더불어 권력, 계급, 사회적 불평등을 연구하며 200건 이상의 논문을 썼다. 게다가 공공선과학센터를 설립해 긍정심리학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 센터의 웹사이트는 누적 방문객이 천만 명이 넘으며 팟캐스트 의미의 과학은 120만 번 다운로드가 되었고 뉴스레터 구독자 수도 60만 명에 달한다. 켈트너 교수는 20여 명의 박사 후 연구원들과 함께 버클리 사회적 상호작용 연구실을 이끌고 있다. 우리는 그의 강연 경외감, 경탄, 그리고 호기심을 듣기 위해 멕시코까지 가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최초로 감동 연구의 기반을 닦은 미셸 라니시오타 사회심리학 부교수를 미국에서 만났다. 시오타 부교수는 현재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SPLAT 연구소 정서적 시험을 위한 시오타 정신생리학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과 유럽 각지의 여러 학자를 만나 인터뷰했다. 되도록 읽기 쉬운 책을 만들기 위해 학자들의 전체 이름과 직함은 처음 등장할 때만 적었고 논문 제목과 대학 이름은 따로 적지 않았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책 맨 뒤에 실린 학술 논문과 서적, 인터넷 링크 등을 참고하면 된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감동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은 다섯 명의 인터뷰를 소개할 것이다. 그들은 감동을 인생의 나침반이자 기본적인 가치로 삼고 있다. 감동의 개념을 창조한 천체물리학자 칼 세이건과 현대의 감동 전도사 제이슨 실바에게 영감을 얻어 그 다섯 명을 원더 정키라고 부르기로 했다. 우리와 함께 책 속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감동의 이점을 발견해보자. 그리고 평범함 속에 환상적인 롤모델 속에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속에 숨어 발굴되기를 기다리는 감동에 대해 더 알아보자. 감동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학자들은 감동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싶다면 바로 2장으로 가면 된다. 감동의 원천을 알고 싶다면 3장부터 읽으면 된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읽고 싶다면 다음 장으로 넘기면 된다. 감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 아주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감동의 역사도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프로로그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감동을 느끼시나요? 저는 최근에 하늘을 바라보며 감동한 적이 많은데요. 항상 보던 하늘인데 이상하게 유독 더 신비롭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특히 구름이 막 예쁘게 떠 있는 날에는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우와하며 경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됐든 여러분의 삶에서 최대한 많이 감동받는 경험을 하시라는 겁니다. 감동할 게 없으면 저처럼 하늘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분명히 감동적인 포인트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책의 뒤편에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네의 그림 앞에서 모네의 그림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터뜨리는 사람 쇼팽의 왈츠를 들을 때마다 발끝이 땅에서 붕 뜨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을 때면 그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서 우주를 발견하는 사람 창문 넘어 들어온 햇살 한 줄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